뭐가 강화유리에요? 아 진짜로 비카 안녕하세요 여러분 귓불 PD 가르치입니다 자 여러분 제 앞에 이렇게 유리가 한 장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유리를 보고서 이게 일반 유리인지 강화유리인지 구별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사실 외관만으로 구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강화유리가 가지는 물리적인 특성을 이해한다면 구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오늘 강화유리의 원리를 이용해서 문과 태정태생님과 재밌는 내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강화유리는 일반 유리를 가지고서 한 번 더 가열하고 급속히 냉각하는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유리입니다 이 유리를 가열하게 되면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유리는 미세하게 팽창을 할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이 유리를 급속하게 냉각을 시키면 이 유리의 바깥부분은 수축이 될 거고 열이 남아있는 안쪽 부분은 상대적으로 팽창하고 있을 겁니다 그 상태로 굳게 되면 이 유리는 응력이 작용한 채로 굳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힘이 가해졌을 때 일반 유리보다 4배에서 5배 정도 더 강한 힘에도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원리를 가지고서 이 유리가 강화유리인지 어떻게 구별해낼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 유리를 깨보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화유리에는 유리 표면과 내부에 압축력과 인장력이라는 힘이 걸려있고 이 두 힘은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유리의 충격이 가해져서 이 균형이 깨지게 되면은 힘이 유리 자체에 걸려있던 힘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균형이 깨지면서 와장창 깨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리다리 건너기 게임을 하면서 앞에 있는 다리를 깨보고 건널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방법은 유리다리 건너기 대결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바로 오징어 게임에 나온 것처럼 반사되는 빛을 보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강화유리는 내부에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멀리서 보면은 평폐해 보이는 이 유리도 자세히 보면은 울긋불긋하게 모양이 비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모양의 유리지만 반사되는 빛을 면밀히 살펴보면은 어느 정도는 구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 리가 없는 태정태 선생님에게 유리다리 건너기 게임을 가지고 내기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의 기능 소진된 빛을 면밀히 살펴보면은 뭐야? 예밀 참가를 원하십니까? 뭐라고요? 모승자에게는 거액의 상통권이 죽어집니다 뭐 찍고 있어요? 당신이에요? 전화 받으셨어요? 누가 전화해서 왔는데 저는? 예배창을 보내십니까? 그래 이 전화했잖아요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네 근데 이건 왜 있는 거예요? 태능태 선생님 심심하실까봐 즐거운 게임을 하나 준비해뒀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뒤에 연못이 있죠 뒤에 연못이 있는데 갈림길이 있어요 느낌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 게임 룰은 뭔데요? 게임 룰 여기 보시면은 결승선에 거액의 상품권이 있습니다 거액의 상품권을 얻기 위해서 유리다리를 건너가면 됩니다 하나는 강화유리고 하나는 일반유리거든요 유리도 구분해서 건너가면 돼요 상품권 가지고 나오면 끝! 전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갓팀 저는 존경합니다 이 문과라는 사람을 놀리기 위해서 이런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놀리는 거 아니고요 감동을 먹을 수밖에 없었고 공명정대한 게임을 제가 준비해드린 겁니다 저 거액 상품권이 있거든요 여러분 진짜 거액이에요? 진짜 거액 근데 어차피 이거 콘텐츠라고 짝도 이상한 거잖아요 아니야 아니야 혹시 이거 실제로 오징어 게임처럼 소리 듣기 기회 있나요? 진짜 어제 구슬을 준비해드렸습니다 이야 사실 저는 지금 소리 들어도 내가 구별할 수 있을지 모르겠게 하겠는데 어쨌든 따라 해봐야 되니까 아 네 그리고 조명이 쌓는 거 아시죠? 조명 어떻게 해? 조명이 너무 많네 조명이 너무 많네요 근데 순서는 어떻게 정해요? 순서 정해야죠 어떻게 할 건데요? 순서 뭐 또 준비해왔네 선생님? 딱지 치기 한 판 하시겠습니까? 이걸로 이긴 사람? 이긴 사람이 순서 정하기 네 잠깐 저 좀 시간 주세요 그런 거 소용 없어요 딱지는 기술로 하는 겁니다 누가 먼저 할까요? 가위바위바야죠 오케이 가위바위보 자 먼저 합니다 네 와 다시 옮길게요 아니죠 아니죠 아 뭐예요 저도 장지했죠 그러면 왜 안 하셨어요? 아하하하 진짜 미쳤다 갑니다 네 아 씨 아 아 아 이거 안 끝나겠는데 아 아 됐습니다 하나 둘 셋 아 낙 이게 낙인거 아니 이게 낙인거 아니 이게 낙인거죠 아니 뭐 진거요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네 와 이거 아 한 번 다시 해주면 안 돼요? 네 안 돼요 갑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으악 아 씨 아 근데 이거 먼저 하기에 좋은 거 나중에 하기에 좋은 거 저는 후공 갑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괜찮으시겠어요? 아 저는 근데 그러면은 제가 선택한 거에 반대편으로 가세요 오오오오오오오 그래야지 게임이 되죠 재밌는 사람이네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건 제가 봐드릴게요 갈케인 오전 게임들 하면은 이게 한명이 넘어가면 그냥 다 게임이 끝날 수 있을게 없고 재밌게 하려면은 그래도 약간 유투브템으로 바꿔가지고 둘 다 양쪽으로 가는 걸 합시다 대신에 그럼 제가 먼저 할 건데 방법을 알려주세요 방법을 알려줍니다 공평한 상태에서 해야 할만한 거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좀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배운 거 그대로 알려드릴게요 한 톡씩 더 빠른 줄 알고 그대로 해주세요 약속입니다 이거 시청자의 약속이에요 지금 네 알려드릴게요 유리를 깨보면 깨지는 모양이 달라요 아 이게 양아치같아 어 배웅겐 그거예요 싫어하긴 그거예요 가서 물어보세요 아 진짜 치사하다 오케이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걸 좀 하려면 안전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안전하게요 그럼요 그럼요 유리가 또 깨지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준비해놨습니다 아 있나요? 이 옷을 입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뭔가 내가 바보가 된 느낌이 들어요 자 오늘 한 번 해볼까요? 그러면 퇴진퇴진이 먼저 한다고 하셨죠? 준비되셨나요? 네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되니까 시간 제한할까요? 몇 분 하면 적당해요? 5분이요 5분? 좋습니다 그럼 제가 시간 질게요 아 지금 안 돼요 지금 아직 안 돼요 아 이거 어떻게 구별해요? 아직 아니죠 나오세요 선생님 안 보고 있었어요 저거 거역이 선풍구 뭔지 보고 있었는데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타이머 시작 뭐야? 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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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습니다 영어 아시죠?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나머지도 들어봐야 돼 나머지도 들어봐야 돼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없어요 혹시 제가 아래 제가 죽어봐도 되나요? 하나만? 떨어지면 죽는 건데 죽으면 안 되죠 제 결정 중에 힌트 드릴게요 뭔데요? 오징어 게임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봤어요 오징어 게임에서 유리 장인이 어떻게 했어요? 빛을 해봤어요 여기까지 근데 그 빛을 내가 어떻게 구별하는지 모른다니까 해와도? 너무 멀어요 애초에 다시 비켜주세요 자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잠깐요 장갑을 갖고 온다니 깜빡했거든요 장갑 갖고 올게요 장갑 장갑? 네 이거 강화율이 맞는 것 같은데 감독님 뭐해요? 뭐가 강화율이에요? 빨리 지금 말해주세요 빨리 지금 말해주세요 이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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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응 이제 장갑 가져왔습니다 지금 장갑 가져온 시간은 빼드리겠습니다 저 바꿨습니다 어 네? 뭘로요? 네 뭐해서 뭘로요? 여기서 이걸로요 네 왜요? 제가 아까 후르치 비춰봤는데 네 그 둘 중에 뭐가 강화율이니까 고민 많이 해 봤거든요 네 이거 같아요 오오 충분히 잘 보셨어요? 네 잘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바꿀기 한번 드릴게요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저 갑니다 네 와 치 싫지 않은데? 잠깐만요 와 이거 번지저프가 이런 느낌이었나? 아니 번지저프는 이런 느낌 아닐 것 같은데 갑니다 네 주정도 쓰이 네 네 아 네 오른쪽에 나오세요 아하하하 제가 정확한 것 같아요 커밍 했어요? 어니 해보세요 제가 자세히 살펴보라고 말씀드렸죠 어니 봐봐요 자세히 보시면 반사되는 면이 약간 울렁해요 그죠? 맞죠 아 내가 왼쪽 가려고 했는데 진짜 그럼 제가 자세히 살펴보라고 말씀드렸죠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저기에 로고가 있어요 템퍼드 그레스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그게 강하게 돼요 영어로? 제가 솔직히 로고를 보려다가 양심상 내가 게임이니까 아하하하 일단 뛰어 내려보세요 좋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잠깐만 잠깐만 본인이 골짝 뛰라고 했으면서 본인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자네가 날 속이고 내 굿을 가져간 건 말이 되고 아니 폴짝 뛸 건데 거리를 재보는 거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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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유린 거 아는데도 되게 긴장되네요 하하 하하 해볼게요 네 오우 무서워 갑자기 해당 멘트 오재형 게임 다 구간했어요! 아 이게 뭐야! 이걸 깨끄리세요? 본인이 하신거잖아요 아 미쳤다 강화유리 버틴다면서요? 강화유리인데? 내가 이긴거 아니잖아 이긴거죠 아니 이건 제가 이긴거죠 일반유리는 절단면이 완전 깔끔한데 강화유리는 좀 지저분한? 오재형 게임에서 장인분이 구수 좀 했잖아요 말이 안되는거네? 구수는 좀 의미 없는 것 같고 반사는 두개 비누해놓고 보면 알 수 있어요 알 수도 있다 그래서 일반인이 육안으로 구별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강화유리에는 웬만해서는 로우로 꼭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강화유리니까 그렇죠 일반유리랑 구별이 안되면 소비자가 모르니까 근데 자기 그러면은 네네 저 상품권을 누가 가져가셨어요? 상품권이요? 네 고생하셨으니까 태정태세님 하세요 그냥 아니요? 아니 왜 아니 뭐길래 상품이 와우 씨 축하드립니다 거의 상품권을 타신 태정태세님 이거 열어보겠습니다 아 내가 열어줄 알았어 이거 어디서 났어요? 정성이다 진짜 아 오늘 거역의 상품권 받고 기분 좋다 아 축하드립니다 자 태정태세님 아니요 싫어요 치우는 것만 알거든요 지금 진 사람이 치우기로 했잖아요 저 안좋은데요? 제가 상품권 샀는데 일반... 일반유리 밟으셨잖아요 아니 제가 상품권 샀는데 아니 일반유리 밟으셨잖아요 상품권 탄 사람이 인형하잖아요 이거 상품권 줘놓고 왜 이제야 딴소리 하세요 상품권 가지셨으니까 기분 좋게 치워주세요 기분 좋게요? 내가 지금 기분 좋게 생겼어요 장태님 오늘 경기 재밌을 뻔 했거든요 네 조금 실망스러워요 왜요? 예전보다 더 치사해주고 더 악랄해졌어요 아니 솔직히 제가 배운 거 다 알려드렸고 심지어 로고는 제가 가릴 수 있는데 그냥 다 내놓고 했어요 그리고 태정태세님 감독님한테 컨닝했어요 안 했어요? 감독님이 거짓말 쳤다니까요 생각했어요 처음 보는 사이거든요 오늘 설마 거짓말 칠까? 그니까 보통이었으면 거짓말일 텐데 처음 보는 사이라서 설마 거짓말 칠까 했는데 내가 잘못한 거죠 뭐 이거는 그럼요 제가 감히 예상한 건데 시청자분들의 반기가 상당할 겁니다 갓키님의 이기적인 행동에 대한 아 또 여름무리 하시겠다 여름무리가 아니라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은 게임이었거든요 그럼 또 투표해요? 투표요? 네 아니 이긴 거는 갓키는 이긴 거 맞다니까요 이겼다 가지고 갓키는 이겼어요 내 말은 이기시라고 근데 좀 그렇다 왜 저놓고 또 추하게 이러세요 그냥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이긴 게 맞나 이거는 시청자분들이 판단해 주실 겁니다 제가 이겼다고 생각되면은 추하다 태정태세 달아주시고 태정태세 이겼다고 생각되시면은 갈아다 축히 달아주세요 갓키는 이긴 거 맞는데 추한 거 갓키는 인도 맞아요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오징어 게임 보셨어요? 가마 유리 밟은 사람이 이긴 겁니다 아니 이겼다니까 하하하하 지금 이 유리 파편들 치워야 돼요 영혼의 한판 합시다 딱지로? 네 안내면서 가위바위보? 내려놓으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왜요? 이게 뭐예요 지금? 아 양아치네 양아치가 왜 양아치야? 하하하하 왜 이러면 내가 못 이길 줄 알아요? 하하하하 근데 한 번 이거 공격 한 번 했으니까 공격 한 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거 다 치워주세요 우와 뽀로 오지네 끝 끝 끝 자 화이팅 안돼 Kolle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